이거 하면 되는 거야? 네 맞습니다 야 막아! 막아! 뭐야? 무슨 소리야? 네 그러십시오 저거 나가보겠습니다 뭐야 누구야? 무슨 일이야? 누구냐고 누가 겁대가리 없이 지금 쳐들어온 거냐고 나야 자 언니? 짜잔 겁대가리 없는 언니 등장 언니가 여기는 왜? 아우 여긴 왜야 하나뿐인데 내 동생 보고 싶어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달려왔는데? 아니 지금 한국 올 때 안 되지 않았나? 내 동생 보고 싶어서 일 다 제끼고 왔는데 왜? 여기 온 게 싫어? 음 아니야 귀여워 앉아 우리 애기 별일 없었어? 응 없지 자기야 나왔어 자기야? 남자친구? 누구? 안녕하세요 저 시연이 언니에요 시연이 언니? 응 그래서 형님들 저기였고 들어가세요 스톱 언니한테 남자친구 있는 거 말도 안 하고 서운해 미안 뭐야 미안 왜요? 아니 시연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우리 남자친구가 성함이 어떻게 돼요? 저는 방주호라고 합니다 어 그럼 우리 애기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? 애기요? 우리 시연이 아 아 시연이가 이기구나 저는 그 시연이랑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 완전 사람풀이네 아 언니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지 미안 자 그러면은 진도 어디까지 지나갔어요? 진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봐 뽀뽀 어 키스? 거짓말하면 추..축잖아요 어 어 미쳤잖아 얘 어 언니 그만 좀 해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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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내 있는 애니 아직 한창 애기야 아 언니 그만 좀 해 우리 애기 언니한테 대들기도 하고 많이 컸네 진짜 뒤질래? 미안 하 quê 아 언니 빨리 아 제발 제발 이거 아 제발 말리 이쁜 짓 귀여워 언니는 오늘 이만 갈게 가자 아 맞다 애기야 네 주효씨 말고 우리 시현이 어 언니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집에 10시까지 들어와 언니 감사합니다